안녕하세요. 미니에요.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롤플레이를 찍다가 망해서 오늘은 도저히 롤플레이는 못 찍겠다 싶어서 다른 영상이라도 간단하게 만들어볼까 해서 이렇게 롤플레이가 아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롤플레이가 재밌는데 한 번 대사가 막히면 갑자기 짓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뭐냐면 그냥 여러가지 소리들을 들려드릴거에요. 그러면 우선 첫번째로 첫번째로 제가 이런걸 좀 사봤어요. 우유에다가 그냥 꽂아먹으면 되는건데 제가 예전부터 이게 세계과자 할인점 같은데 가면은 팔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저거 사보고 싶다 했는데 잘 안사게되서 이번에는 한번 영상 찍을 겸 사볼까 해서 사왔어요. 이게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애기들 먹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먹어보려구요. 이게 퍼니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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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인데 밀크앤 퍼니스트로 딸기맛 밀크앤을 우유에 쏙 꽂아서 쭉 들이끄면 그냥 맛있는 딸기맛 오유로 면 이시네요. 맛있는 밀크앤 딸기맛 에 10개 들어있어요. 깔끔하고 편리한 모자로 아이들이 얹혀서도 맛있는 해를 즐길 수 있어요. 깔끔하고 편리한 모자로 아이들이 재료를 섞어야하는 원거로움도 잊어버리세요. 이쪽으로 저는 이렇게 박스같은거 긁는 소리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자극적일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좋아서..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한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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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 rot 뜯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뭔가 팅글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 같은데.. 화면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빨대 모양이고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빠니까 입안에 딸기 향이 막 퍼져요. 와.. 그냥 이거를 우유에 꽂아서 이렇게 빨아먹으면 되는 건가봐요. 신기하다.. 그러면 이게.. 신기하다.. 그냥 알갱이가 녹으면서 딸기 우유가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은데.. 딸기 향 난다.. 입에 막 딸기 맛나요? 신기하다.. 이게 가운데.. 카메라에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가운데.. 가운데에.. 필터처럼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유가 나오는 그런 방식인가봐요.. 그렇게 해서 우유가 나오는 그런 방식인가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부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 이거를 한마우유에 꽂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원 살균 맛재러워요. 보통 이런 플라스틱톤 같은 경우에는 뚜껑 탭핑 소리가 좋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유를 한 반 정도 따른 후에 그러면 이 딸기맛 퍼니 스트롤을 한번 꽂아볼게요. 그러면 이 딸기맛 퍼니스트롤을 한번 꽂아볼게요. 그리고 이 딸기맛 퍼니스트롤을 한번 꽂아볼게요. 신기하다. 진짜 딸기맛아요. 그리고 이 딸기맛 퍼니스트롤을 한번 꽂아볼게요. 이 딸기맛 퍼니스트롤을 한번 꽂아볼게요. 그리고 이 딸기맛 퍼니스트롤을 한번 꽂아볼게요. 그리고 이 딸기맛 퍼니스트롤을 한번 꽂아볼게요. 무슨 외계인 소리 같은 거 나지 않아요? 재미있는데.. 그래서 방금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다 녹았다.. 거의 다 녹았다.. 그냥 더 녹았다.. 여기 이거 심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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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하긴 하는데요.. 뭔가.. 진짜 애기들이 엄청 좋아할만한 요소, 죄송합니다.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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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